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세 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2월 19일 그의 유해가 한국으로 오고 있었다 중앙대학교 임명신 총장이 문상을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부사 친구 8명이 동행하게 됐다 검은색 승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도남동으로 조문을 갔다 도남동 주변에는 벌써 많은 전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대학생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그때 차창 밖에서 누군가 혈서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젊은 혈기에 조 후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혈서를 쓰고 있는 모습이 순간 멋져 보였다 그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찌 말로만 표현한단 말인가 내 피로 그 마음을 표현하리라 마음이 불타올랐다 건물 입구에는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여기저기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다 어떤 이들은 울분을 토해내며 격하게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혈서를 쓰며 통곡하기도 했다 벽면에는 붉은 혈서들이 가득했다 그 혈서들을 보니 더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구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심고 손가락을 깨물었다 뚝뚝 피가 흘렀다 손가락에 통증 따윈 안중에 없다는 듯 난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혈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어라 그대 새빛 되기를 조석으로 빌었으며 조국 위에 오신 유석 만세 살기 빌었건만 그녁 말리 타국에서 그대 오늘 가셨으니 남기신 그대 업적 청사에 빛나리니 그대 영혼 새빛되어 조국 위에 빛나리라 1960년 2월 19일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상화과 1학년 송영필 주변에서도 혈서를 쓰는 이들이 많았다 난 그 혈서를 벽면에 붙이고 조문을 마쳤다 마음속 한구석에는 비장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젊은이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석관신문 한국일보 3면에 한 대학생은 그대 새빛 되기를 조석으로 빌었으며 라는 백여자의 시를 혈서로 써놓고 가다라는 제목으로 내 혈서 내용이 실렸다 학교에 가보니 학생 처장실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처장실로 가니 경찰이 보였다 그 경찰들은 나를 보자마자 신문을 내밀며 이 혈서 네가 쓴 거 맞아? 이 글 써준 사람이 누구야? 누가 선동했어? 거칠게 나를 몰아세웠다 내가 직접 쓴 거라고 하니 바른대로 말하라며 더욱 거칠게 나왔다 네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 글을 쓸 리가 없다 빚조사까지 다 하고 왔으니까 빨리 배후를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쳐놓을 거야 선동자가 누군지 빨리 말해 속으로 억울했다 아니 내가 쓴 글이 아니라니 불타는 의협심에 내 피로 직접 쓴 혈서를 누가 사주했다고 난 더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 내가 쓴 글 맞습니다 내 짓조사를 했다니 아시겠지만 난 고등학교 때도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탔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몰려들어 경찰에게 야유를 보냈다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난리야 오늘은 그냥 가겠지만 꼭 배후를 밝힐다니까 두고 봐 알았어? 경찰은 더 이상 내게 캐낼 것이 없자 씩씩대며 나갔다 그러자 학생처장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이 복잡한 시국에 왜 그런 일로 학교를 시끄럽게 만드나?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집에 있게 학생처장의 말이 더욱 억울하고 한스러웠다 아니 그 일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이란 말인가? 난 억울하다며 학포사 친구들과 학생처장실을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러자 경비들이 들이닥쳤고 그 길로 정문까지 질질 끌려 나갔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연락이 올 때까지 학교에 오지 말란 소식을 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수원으로 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내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은 벌써 수원까지 나있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걱정하며 말씀하셨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이제는 학교도 못 가고 출세도 못 하고 큰일이다 큰일 가정교사를 했던 서울의 그 집에서도 피해를 줄 것 같아 나와야 했다 의협심에 불타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지는 몰랐다 나는 졸지에 잘 다니던 대학도 못 가고 서울의 안락한 보금자리도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공부만큼은 어떻게든 계속하고 싶었다 그때 마침 외국어 대학교에서 특차 모집이 있어 좋은 기회라 생각돼 시험을 다시 쳐서 영어과 1학년으로 입학을 했다 외국어 대학교에는 국가가 대여하는 장학금이 있었다 그 장학금을 받으면 2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장학금은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보증인도 필요했다 당시 공주에 살던 우리 식구들은 수원으로 이사를 했다 식구들이 떨어져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돼 부모님께 수원으로 오시길 권했고 큰 영만 학교 재직 중이라 공주에 남고 다른 식구들은 수원으로 왔다 나는 우선 보증인을 알아봐야 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수원 사람들 사이에는 제법 소문이 나 있었다 구두 닦던 사람이 성공했다며 칭찬이 자자했던 때였다 그래서 보증인 구하는 걸 쉽게 생각했다 평소 잘 아는 사람부터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다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기만 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체험 갚을 길 없는 은혜 열세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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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